네, 명주현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객과의 소통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스마트 메시지 RCS의 전반적인 소개 및 성공 사례, 관련 기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Q&A 세션에서는 발표 주제에 대한 사전 문의 및 채팅으로 올라온 FAQ를 내용으로 앞서 발표하신 이국화 차장님, 박기남 차장님, 김남현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마트 메시지 RCS의 기능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기능들 중에서 브랜드 프로필 서비스가 가장 눈에 띕니다. 브랜드 프로필 서비스는 기존 문자 발송 고객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하고 그리고 채팅을 통해서 가격 정책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먼저 이국화 차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브랜드 프로필 서비스는 원래 RCS 발송 고객사에만 제공되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부터 일반 문자를 발송하시는 고객사에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RCS 비즈센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브랜드 등록만 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프로필은 삼성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노출된다는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용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용이 무료라고 하니까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하겠군요. 대화방 메뉴와 자동응답 서비스 기능도 매우 유용할 것 같은데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업 또는 대행사 고객은 별도의 준비가 필요 없을까요? 박기남 차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화방 메뉴의 자동응답 서비스는 상호 정산을 하기 위한 규격의 일부 확장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규격의 수정 개발이 고민이 된다면 KT에서 제공하는 과금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별도의 개발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혹시 만일 더 나아가서 기업이 기존에 제공 중인 챗봇이나 상담 서비스를 ICS 양방향 채널을 추가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방향의 ICS 발송 규격의 확장 개발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추가 기능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CS 양방향 서비스는 고객이 ICS 메시지함에서 하단에 고정되어 있는 메뉴 등을 터치했을 때 자동으로 출력되는 ICS 메시지 등을 읽었는데요. 기업 고객 담당자분들께서는 이때 출력되는 메시지를 단문이나 장문, 이미지로 모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장문이나 이미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이용료를 내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들 모두 ICS 요금제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저희 ICS 템플릿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ICS 이미지 서비스를 ICS 템플릿 요금으로 이용하시게 되는 것이고 비용은 기존 대비 최대 88%까지 낮추실 수 있습니다. 정말 비용 절감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ICS 양방향 서비스의 상세한 요금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고객분들께서 버튼을 계속 누르시게 되면 이게 비용이 무한정 책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지금 채팅을 통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양방향 대화창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요금은 24시간 기준으로 딱 10건까지만 책정이 됩니다. 오늘 새벽 4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가 기준인데요. 이런 24시간 사이에 저 김남영이라는 고객이 우리 고객사의 대화방에서 악의적으로 계속 100번의 액션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과금은 최대 10회까지만 됩니다. 물론 3회 정도 액션을 취해서 메시지가 출력되었다면 KT와 계약된 단가 곱하기 3회로 과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 반응 통계 서비스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고객 반응 통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업이 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문자를 수신한 개별 고객의 문자 일금 여부도 확인이 가능한지 이국화 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 기업과 미팅을 많이 해봤을 때 고객 반응 통계 서비스에 가장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미 RCS를 발송하고 계신 고객이시면 RCS를 발송하실 때 그룹 아이디라는 필드에 캠페인 아이디를 넣어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룹 아이디에 캠페인 KT샵이라는 글자를 넣으시고 마케팅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남녀별 캠페인 반응을 보고 싶으시다면 그룹 아이디에 피메일, 메일 이런 식으로 남녀를 구분하여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성별에 따른 고객 반응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계를 보여드릴 때 메시지 발송 후 D플러스 3일까지의 통계값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의 주신 내용 답변을 드리면 개별 고객들이 문자를 읽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마케팅에 활용하실 수 있는 통계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좀 질문 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최근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앱이 한동안 작동이 안 됐잖아요. 많은 분들께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스마트 메시지 RCS의 경우는 화재나 재난 시에도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 KT 스마트 메시지 RCS의 경우에는 분당과 대전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이원화된 국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국사에 화재나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네, 정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올해 신규 출시된 RCS 이미지 템플릿에 대한 질문입니다. RCS 이미지 템플릿 서비스의 클릭률이 높았다고 발표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네요. 이 부분은 이국화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이미지 템플릿은 마케팅 메시지에 특화된 신규 상품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 문자랑 확연히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도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릭 가능한 영역을 액션 버튼뿐만 아니라 메인 이미지, 썸네이 이미지까지 확장하였기 때문에 클릭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Q&A는 아쉽게도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국화 차장님, 박기남 차장님, 그리고 김남영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객과의 소통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그 핵심 솔루션인 스마트 메시지 RCS의 전반적인 소개 및 성공 사례, 그리고 적용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요, 디지털 전환의 시대, 통신의 DX를 이야기하다의 두 번째 주제로 유무선 통신 환경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DX 웨비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사전 등록하신 분들은 날짜 기억하셔서 꼭 참석 부탁드리고요.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사전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요.